네 반갑습니다. 우리 2학년 친구들 남혜영입니다. 자 선생님이 우리 2학년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러 또 나왔네요. 캐스트 영상 지금 촬영하고 있고요. 칠판 앞에서. 그렇죠 칠판 앞에서. 제목을 먼저 촬영을 했는데 그 제목은 어떤 내용이냐면 9월 학평. 우리 2학년 친구들 9월 학평에 대한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 2학년 친구들이 9월 전공연합 학력평가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좀 찾아왔거든요. 여름방학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벌써 여름방학 끝났죠. 이제 계약을 하고 있고. 그렇죠. 여름방학 막 시작할 무렵에 막 되게 열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선생님 여름방학 저 잘 보내고 싶어요. 어떻게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했는데 선생님이 2학기 내신 대비해야 돼. 여름방학 때 2학기에 만약에 수2 나가면 수2를 몰입해서 공부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름방학이 너무 짧아. 그래서 여름방학 끝난 바로 이제 너 중간고사 볼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짧죠. 그렇죠. 정말 짧죠. 끝났어요. 이제 계약할 거야. 그치.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아까 제목으로 살짝 얘기해 줬는데 곧 9월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제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뭐 바빠. 이러면 벌써 9월이고 9월에 뭐가 있냐면 9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학평시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2학년 친구들한테 이번 연도 9월 학평 시험은 언제 보는지 시험범위는 어딘지부터 좀 정보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9월 학평을 대비하는 너희들의 마음 자세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실어서 이번 캐스트 영상을 지금 촬영을 시작을 했어요. 언제 이제 시험을 보는지 시험범위가 어딘지부터 볼게요. 2019년 9월 4일에 시험 봐요. 그냥 9월 시작하면 바로 시험을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시험범위는 수2. 수2를 일반적으로 이제 2학기 때 나간 학교들이 대부분일 건데 함수의 극한에 관한 성질까지예요. 시험범위가 교과서, 선생님 구종교과서 이렇게 다 이렇게 훑어보니까 함수의 극한과 연속인데 그 연속 전까지가 함수의 극한에 관한 성질이더라고요. 거기까지가 그러니까 시험범위예요. 초반부까지가 그래서 수원이 이제 누적이 될 거니까 수원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 자 수원에서 내가 뭘 배웠었는지 기억은 나시죠? 자 수2에서 앞부분의 함수의 극한에 관련된 성질까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범위예요. 이거는 가형과 나형이 공통으로 보는 시험범위입니다. 6월 학평 때 삼각함수 그래프까지가 시험범위였다 보니까 뒤쪽에 더 추가가 되는 이번 9월에서 이제 범위가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새로운 범위가 삼각형의 활용 자 기억은 나나요? 자 수열. 자 이렇게 해서 커다란 대단원들이 다 포진이 되고요. 새롭게 또 진도를 나가는 함수의 극한 그러니까 계약을 해가지고 8월 말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 수2를 나간다고 하면 진도를 나갈 거 아니야. 나가서 이제 9월 4일 보기 전에까지 진도가 나가는 그 함수의 극한 앞쪽 부분. 거기가 다 시험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형과 나형 공통으로. 자 9월 학평 언제 보는지 시험범위가 어딘지 선생님이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우리 2학년 친구들이 9월 학평을 맞이하는 자세가 어땠으면 좋겠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것도 공부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이제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공부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선생님이 정말 너무 많이 받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2학년이고 2학기고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뭐 공부하기 싫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죠. 얘는 왜냐면 너무 할 게 많아요. 여러분들. 내신도 그렇고 내신에서도. 선생님은 수학만 생각을 해도 수학도 되게 많잖아. 분량이. 이거 공부해야 돼 저 공부해야 돼 진짜 많은데 그 수학에다가 수학만 있어요. 과목이 진짜 엄청나게 많죠. 그것들을 진짜 막 해내는 너희들이 정말 너무 많이 대견스럽고 와 대단하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많이 힘든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9월 학평이라고 하는 시험 자체는 내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시험은 아니다 보니 이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이것도 공부해야 되나요? 라고. 그렇지만 선생님이 지금 당부, 부탁하는 말을 우리 2학년, 이 영상을 보는 우리 2학년 친구들은 이런 질문 하지 말자. 이런 질문 하지 말고 수학원의 복습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제 여름방학기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나한테 그렇게 상담글을 올리는 친구들이 많았냐면 수원이 잘 안 되어 있다. 선생님이 무조건 2학기 내신인 수2를 먼저 공부해라. 2학기 내신 진짜 선방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원은 그럼 언제 공부하냐. 지금 공부하시면 돼요. 수원. 수원 파트가 또 되게 중요하죠. 문과, 이과 전부 다 수능과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원의 복습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언제 또 이렇게 복습의 기회가 오겠어요. 그래서 수학원을 이제 9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을 대비한다라는 생각 하에 개념 부분 빵꾸 난 거 채우고 맨 뒤에 수열이 있었는데 수열에서 내가 수학적 귀납법 그 증명하는 거 제대로 됐는지 수열의 귀납적 정의 아, 그 내용도 내가 아는지 여러 가지 수열, 즉 시그마에 관련된 그런 내용도 내가 뭔가 개념 부분이 빵꾸어 놨어. 그런 거 챙겨보고 등차, 등비수열 등등 있잖아요. 걔네들에 관련된 문제들 좀 보시면서 개념 빵꾸어 놓은 거 정리하시고 삼각함수도 마찬가지야. 그래프, 그 다음에 각변안, 그 다음에 삼각형의 활용 공식도 진짜 많았어. 자, 이런 것들 내가 적용해 볼 시간이 어딨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하면서 내가 수학원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하시는 기회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쵸? 이렇게 기회로 생각을 하시고 9월 학평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시험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2학년의 2학기죠. 2학년의 2학기 9월 학평이 끝나고 11월 학평을 볼 쯤에는 여러분들은 최고 학년이에요. 왜냐하면 11월 학평은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능을 보면 여러분들 1년 선배들은 안녕 하고 떠나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고3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왜 겁주냐. 지금부터 벌써부터 왜 나 고3이라고 하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가짐이 좀 이렇게 모든 거에 최선을 다하면서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내가 전달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고요. 자, 두 번째. 어설픈 공부는 안 된다. 하려면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어설프게 공부해놓고 공부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서 막상 점수가 안 나오거나 하면 왜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 공부가 어설프게 됐는데 그걸 완벽하게 했다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공부의 첫 번째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공부를 하는 그 첫 번째는 내가 시험을 잘 보고 싶어서 공부하는 거죠.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지금 공부인 거죠. 여러분.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냥 공부. 내가 너무 즐거워서 지금 막 공부를 그냥 막 취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을 잘 보고 싶죠.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짠짠 짠짠. 이거요. 분석과 전략이에요. 내가 봐야 될 시험에 대해서 분석하고 내가 봐야 될 시험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없어. 막연히 커다란 책을 보고 개념을 공부해. 그러면 시험 잘 볼 수가 없어요. 얘들아. 내신 시험도 그렇고 모의고사 시험도 그래요. 그래서 기출의 분석이 제일 중요하고 전략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기출 문제를 보면서 아 이번 단원에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여기에 개념들의 포괄적인 내용들이 이런 게 섞였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석하고 거기다 체크해놓고 그러면서 개념을 재정리하고 이런 게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다음 가장 기초적인 전략 시험이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문제가 있죠. 우리가 봐야 될 학평. 2점짜리 몇 개? 3개. 그럼 우리 6점 받고 갈게요. 자 6점 맞추시고 그 다음에 3점짜리 몇 문항? 14문항. 4점짜리 몇 문항? 13문항이에요. 그러면 3점짜리는 자 지금 선생님이 14문항이랬지 14 곱하기 3을 해볼까? 얘는 432에 42점이야. 자 드셨어요? 42점이 아까 2점짜리 3개 맞춘다 그랬죠. 자 6점입니다. 그럼 48점이에요. 맞아요? 48점이라고 하는 점수는 내가 먹고 들어간다. 라고 목표를 세울게요. 3점이 쉽다. 3점이 쉬우니까 선생님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3점의 문제는 4점에 비해서는 그냥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면 맞출 수 있다. 열심히 공부를 하면 그래서 맞춰라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그러면 이제 42점과 6점, 48점을 획득하는 거죠. 그런 전략을 세우시고 4점도 맞춘다. 목표 4점이 13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럼 13문제를 내가 다 틀리느냐 13문제 중에서 맞출 수 있는 것들을 꺼내서 맞추는 거지. 그럼 점수가 팍팍 올라가 4점짜리는 팍팍팍 올라가게 되면 이게 2017년 9월 커트라인 1등급, 2등급, 3등급 2018, 9월의 커트라인이에요. 가나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2017, 2018의 커트라인을 보실 것도 없어요. 그냥 이런 커트라인이 있구나 정도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교과서도 바뀌었고 시험범위도 다르고 이 커트를 참고할 만한 게 없어.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이게 42점에다가 플러스 아까 6점을 하게 되면 48점 획득했다라고 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지금 보시다시피 가영과 나영, 가영과 나영의 이런 어떤 등급 컷들을 볼게요. 등급 컷에서 2017년 등급 컷에서 보면 3등급 컷이 60, 44점이죠. 48점이라고 하는 4점들을 내가 다 틀렸어요. 48점이라고 하는 점수가 돼도 등급이 상당히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맞출 거는 일단 완벽하게 맞추는 거예요. 여기서 빈틈은 전혀 없는 거야. 무조건 꼼꼼하게. 맞출 건 다 맞춰주고 4점도 맞춘다. 여기서 맞출 거 끝까지 맞춰주고 이런 어떤 마음가짐이라든지 자세를 가지고 그래서 점수를 점수를 맞출 걸 맞추기만 해도 등급이 좀 올라갈 수 있어.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는 거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개념책 한 번 이렇게 둘러보고 개념 한 번 까먹은 거 있나 보고 공식 한 번 정리해보고 그러고 가서 시험장 가서 시험 보는 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어. 그래서 기출의 분석과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 부분에 있어서 전략을 세워라. 그게 하려면 제대로 하는 공부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기출 문제들을 보시면서 그 어떤 단원의 출제 포인트가 어떤 건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그 문제 풀이 과정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나는 이걸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을 체크해두는 거지. 체크해두면서 계속 역대의 기출 문제들을 다뤄보게 되면 어느 정도 출제자들이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좀 물어보는구나 라는 것을 어떤 4점짜리 문제들 중에서 그런 것들이 대략 맞춰지는 문제들이 꽤 상당수 돼요. 정말 신유형 정말 최고 난도를 빼고 나서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해보자 라는 걸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세 번째는 사랑하는 우리 고2 기출풀이가 답인데 사랑하는 우리 고2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사실 선생님은 진짜 제일 마음이 짜네요. 왜냐하면 교과서가 바뀐 첫 세대고 그치? 여러분들 1년 선배는 나랑 완전 다른 교과서야. 다른 교과서. 근데 이제 교과서가 딱 바뀌면서 입시가 제대로 딱 진행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은 그 교과서 바뀐 교과서에 맞춘 입시가 아니라 전 교과서에 맞춘 입시로 그냥 따라가겠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진짜 제일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일 혼란스러울 수 있고 선생님이 역대 교과서 바뀐 그런 첫 세대들의 친구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사실 제일 좀 마음이 짠한 그런 이제 학년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사랑하는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인데 네. 여튼 기출풀이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9월 학평시험을 잘 보시기 위해서는 모의고서 잘 보려면 기출 문제를 많이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2018년, 17년, 16년에 9월 학평의 시험지 같은 걸 다운받으면 여러분들 범위랑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출풀이를 하는데 문제집을 선생님이 시중에 파는 기출 문제집을 사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그냥 바로 범위에 맞는 기출 문제를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출 문제집을 사서 거기 모의고사형의 그런 문제들을 모아놓은 걸 보고 그걸 가지고 문제 푸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게 결국엔 여러분들이 답이에요. 그 기출 문제들을 푸시면서 이제 개념 까먹었던 부분을 재정리하고 이렇게 전략 분석 이런 목표를 좀 세우시면서 9월 학평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보는 우리 2학년 친구들은 여기까지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9월 학평이 정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많이 덥죠. 덥고 공부하는 것도 좀 짜증스럽기도 하고 날씨가 또 하도 덥고 하니까 그렇지만 좀 힘내고 힘내시고 2학기 맞이도 잘 하시고 9월 학평도 이런 마음가짐을 좀 가지시면서 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쌤이 우리 2학년 친구들 위해서 또 곧 빠른 속도로 영상 촬영을 해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2학기 맞이 잘 하시고 9월 학평도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2학년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쌤하고 다음번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가만히 가세요. 2학기 which is a Good in the Technical Committee